안녕하세요. 핵심 주제 41번째는요. 화폐, 통화, 금융의 계유인데요. 이게 다 뭐하고 관련이 돼 있냐면 화폐 시장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협의의 통화에 대해서 알아보는 게 이번 핵심 주제의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이 협의의 통화를 왜 알아보냐면 우리가 경제학에서는 광의의 통화도 있고 협의의 통화도 있는데 경제학에서는 M1이라는 그런 협의의 통화를 우리가 통화량을 측정하는 통화로 봐요. 그래서 알아보는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 통화를 알아서 뭐 하려고요. 뭐 하려고 하냐면 우리가 화폐 시장 통화라는 게 화폐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것들이잖아요. 돈. 그렇죠? 화폐 시장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공부하는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 화폐 시장은 왜 배워요? 왜 배우냐면 우리가 이 전까지 뭐 배웠냐면 IS 곡선을 도출해냈어요. IS 곡선은 어떤 시장에서 나온 곡선이다? 생산물 시장에서? 생산물 시장에서 도출된 곡선이 IS 곡선이죠. 그럼 이제 우리는 화폐 시장을 공부함으로써 무슨 곡선을 도출해낼 거냐면 LM 곡선을 도출해내서 IS 곡선과 LM 곡선을 서로 만나게 해서 서로 균형을 우리가 만들어 낼 거예요. 그래서 이 화폐 시장에 대해서 지금 개념을 알아보자고 공부를 시작하는 겁니다. 화폐... 자 이거 외우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좀 제발 이런 거 보고 딸딸 외우지 마요. 이런 거 안 나와요. 시험 문제에. 그래서 일단 그냥 뜻만 알고 가세요. 화폐는 돈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화폐를 어느 때 쓰이냐면 화폐를 교환의 매개수단으로 사용하죠. 돈을 내야지 뭘 줄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거 하나하나 진짜 좀 재미있게 설명할 수도 있는데 시간이 아까워요. 시험에 나오지도 않아. 그리고 3번 가치 측정의 단위. 그 다음에 장례 지불의 표. 뭐 이런 건데 중요한 거는 2번이 중요해요. 2번. 이게 화폐는 가치의 저장 수단으로서도 쓰인다. 이게 왜 그러냐면 나중에 배울 케인즈가 강조한. 또 나왔잖아요. 케인즈 형님. 그죠? 투기적 화폐 수요에서 강조한 기능입니다. 이 케인즈 이사. 아 나 케인즈 형님만 나오면 이렇게 할 얘기가 좀 많은데 이 사람이 있잖아요. 또 어떤 일화가 있냐면 그 피셔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경제학자 중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 피셔. 어빙 피셔라고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그분이 하버드대학 교수였는데 당대에 최고가 케인즈였고 내가 케인즈의 라이벌이야.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오지만 감히 케인즈를 넘보진 못했는데 그 어빙 피셔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은 좀 재수가 없어. 왜냐하면 이 사람은 하버드대학교 교수고 우리가 본 소득에서 2기가 모형이 있는데 그것도 하고 진짜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진짜 재수가 없는 게 대공황이 제가 저번 시간에 대공황에 얘기했죠. 10월 26일 날인가. 그렇죠. 1929년 10월 26일인가 그럴 거예요. 그 금요일. 검은 금요일이 폭락하기 한 며칠 전에 TV에 나와서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주식시장은 앞으로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계속 상승할 것이다. 하버드대학교 교수가 나와서 하버드대학교 교수를 했지. 경제학 교수가 나와서 주식은 계속 오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실제로 이 사람이 자기 전 재산을 주식시장에다가 호라박은 거지. 그런데 그로부터 며칠 있다가 그냥 주식 폭락했죠. 그래서 이 사람은 하필 그 임팩트가 얼마나 컸겠어요. 그렇죠. 바로 며칠 전에 그 전날인가 아무튼 그런데 바로 인터뷰 하자마자 폭락했으니까 얼마나 개망신을 당했습니까. 하버드대학교 교수인데 그러면서 이 사람이 주식으로 있던 돈도 다 까먹고 그랬을 때 그 피셔 그 사람을 어엿빛 봐주시고 케인즈 형님이 많이 도와드렸대요. 케인즈 이 사람은 돈이 많거든. 그래가지고 많이 도와드렸대요. 그리고 이제 우리 미시경제학 시간에 배운 슌페터라는 사람도 나오잖아요. 그분도 하버드대학교 교수인데 나는 케인즈의 라이벌이야. 그러고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아무도 인정을 안 했죠. 사실 그분은 이제 나중에 경제 성장론 그쪽에서 굉장히 큰 업적을 남겨가지고 나중에 크게 좀 그렇게 됐는데 슌페터 그 양반이 케인즈의 라이벌이라고 했는데 아무도 인정 안 해주고 이분은 결정적으로 슌페터의 대학원생 제자 중에서 자기가 아끼던 유명한 경제학자가 있어요. 사무엘슨이라고. 사무엘슨이 있었는데 그 사무엘슨이 케인즈가 쓴 일반이론 책 있죠. 그 책을 읽고 돌아가지고 그러니까 사무엘슨이 이런 말을 해요. 그 당시에 케인즈에 미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케인즈의 충격을 받아서 케인즈의 제자로 들어가게 됩니다. 얼마나 기분이 안 좋아겠어. 자기 제자를. 그래서 이 슌페터도 좀 공공한 생각을 해가지고 이 케인즈 형님이 도와주셨대요. 얼마나 멋있어. 돈도 많고 유명하고. 나중에 나오면 또 얘기죠. 이 사람이 재밌는 얘기가 되게 많아요. 무슨 얘기야. 아 그렇죠. 가격의 저장소다. 나중에 보면 이제 투기적 화폐 수요에 대한 얘기. 이거 하다가 이제 케인즈 얘기했죠.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유동성이란 단어. 유동성. 유동성이란 말이 사실은 어떻게 쓰이느냐면요. 유동성은 어떤 것을 현금화할 때 얼마나 현금화할 때 그 데미지가 없느냐. 그거를 얘기하는 게 유동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동성이 100%인 건 뭐예요. 돈. 돈이 그냥 현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유동성이죠. 그런데 좀 현금화하기 어려운 거 뭐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부동산이죠. 부동산을 현금화하려면은 그렇죠. 현금화하는데 좀 손해를 보게 되죠. 그러니까 현금화할 때 손해가 많으면은 유동성이 부족한 거고 현금화하더라도 별로 거기에 무슨 수수료라든가 그런 손해를 보지 않으면 유동성이 풍부한 겁니다. 주식 같은 거는 유동성이 되게 풍부하죠. 현금화하는데 쉽잖아요. 그런데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뭐 수수료, 복비도 내야 되죠. 그 다음에 세금도 또 되게 많이 내야 돼요. 그래가지고 유동성화하는데 좀 어렵죠. 금 같은 것도 유동성이 별로 없죠. 그렇죠. 어떤 그런 실물 같은 것들. 그래서 유동성이 현금화를 얼마나 잘할 수 있는가 그 가치의 손실 없이 얼마나 빨리 교환의 매개치인 화폐로 교환할 수 있는가가 유동성인데 유동성이 사실 또 어떻게 쓰이냐면 시중에 흘러다니는 화폐 자체의 의미로도 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단 여러분들이 유동성은 그렇게 알아두세요. 아셨죠? 현금화를 어떻게 빨리 하는가 보네요. 그래서 보세요. 통화량이란 것은 일정 시점에서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화폐의 양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화폐의 양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화량이 너무 많으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고 너무 작으면 거래가 위축이 된다. 이건 뭐 당연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될 게 이 통화량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뭐만 생각하냐면 현금만 통화량이 아니야. 현금만. 현금, 선생님 그러면 아까 통화량이란 것은 현금만 아니고 어떤 게 들어가요? 여기에 어떤 것도 들어가냐면요. 시중에 돌고 있는 정기예금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양도성 예금증서라든가 CD 뭐 그런 거 있죠? 그런 것 같이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는. 그러니까 이 통화량이 현금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화폐의 양이라는 건 통화량은 그럼 뭐를 통화량이라고 하는 거냐면 자, 지금 통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까지 현금도 있고 여러 가지 금융 상품들이 있는데 어디까지 통화라고 정의를 해야 되나를 뭐에 따라서 나누냐면 자, 아까 배웠던 유동성 있죠? 유동성의 크고 작음으로 나눠놓은 것이 바로 우리가 이렇게 나누고 현금 협의의 통화고요. M1, M2, LFL 이렇게 나눠놨어요. 그래서 한국은행은 통화의 종류를 이렇게 내는데 여기에서 현금 통화에서부터 이쪽으로 갈수록 유동성이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관계는 어떤 관계가 있냐면 이렇게 이 L이 제일 커 그 다음에 LF가 M2를 포함하고 M2는 M1을 포함하고 M1은 현금 통화를 이렇게 포함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에서 통화량이다 라고 하는 것은 M2를 지칭합니다. 이거 어디 가서 이거 M1만 중요해서 제가 여기다 적어놨는데 가만있어 봐. 우리 교재 한번 볼까요? 우리 교재 보면 거기 보시면 3번에 통화 지표라고 그래가지고 1번이 협의 통화 M1 2번이 저기 3번 통화 지표에 괄호 1, 2, 3, 4번 있죠? 우리가 M2 광의 통화 있죠? 광의 통화를 한국은행에서 그러니까 한국은행에서 통화량이 너무 많다. 지금 통화량이 너무 적어. 얘기할 때 그 통화량은 현금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광의 통화까지 포함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왜 여기에다가 협의 통화만 적어놨냐면 우리 경제학에서는 통화량이라 그러면 그냥 요거를 통화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협의 통화는 뭐냐면요. 현금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하고요. 그 다음에 요금을 얘기하면 뭐냐면 여러분들 저금통장 은행에다가 예금해놓죠? 그냥 일반 보통 통장 얘기하는 거 돈 꺼냈다 뺐다 하는 거 근데 이자는 되게 낮잖아요. 그런 거 그리고 수시입출 이거는 MMD하고 MF 이런 것들이 거의 요금을 얘기하고 똑같아요. 돈을 언제든지 뺐다 언제든지 돈을 뽑아서 쓸 수 있는 것들 그런 예금 종류하고 현금 그러니까 이 중에서 뭐가 제일 높겠어요? M1이 유동성은 제일 크죠. 그러면 우리가 보고 있는 그 광인의 통화 M2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여기에서는 2년 미만의 정기예금 같은 게 들어가요. 벌써 2년 2년하고 그러니까 1년짜리도 여기 들어간다는 얘기죠. 정기예금이. 그죠? 점점 유동성이 작아진다는 게 느껴지죠. 그래서 점점 M1 M2 LFL L로 갈수록 그 범위가 넓어진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우리 경제학에서는 통화라고 하면 얘네들을 얘기한다. 우리 경제학에서는 요거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금융시장을 우리가 기간에 따라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중요한 내용 아닙니다. 딸딸 외우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그냥 들으세요. 단기와 장기를 나누는 그 기간은 1년을 기준으로 해서 1년보다 짧으면은 단기 1보다 길면은 장기로 부르고 단기는 화폐시장 장기는 자본시장이라고 부르더라. 시험이 안 나오니까 그냥 참고로 알아두세요. 아셨죠? 그리고 얘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도 시험이 안 나오니까 억지로 외우실 필요 없고 다만 여러분들이 콜금리나 뭐 이런 RP장 이런 게 좀 궁금하시면 제가 너무 쉬운 경제기사 읽기라고 제 다른 재생 목록에 나와 있거든요. 거기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직접 금융시장과 간접 금융시장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기업이 기업을 기준으로 해서요. 기업을 기준으로 해서 은행을 끼고 은행을 끼고 가게로부터 돈을 빌리면 그거를 우리가 간접 금융시장이라 그러고요. 이 기업이 직접 채권 등을 또는 주식 이런 거를 통해서 직접 가게가 이제 채권과 주식을 사면 직접 가게한테 빌리는 거죠. 뭐를 안 끼고 은행을 안 끼고 그걸 우리가 직접 금융시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참고로 요것도 알아두세요. 그리고 이제 중앙은행의 기능은 자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이 뭡니까?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은 한국은행이죠. 미국의 중앙은행은 뭐예요? 페드라고 해서 연준이라고 부르는데 그것도 제가 올려놨어요. 유튜브에 꼭 한국은행과 그 다음에 그 연준에 관한 내용도 꼭 보세요. 도움이 많이 됩니다. 유튜브 재생 목록에서 찾아보세요. 자 그러면 이 한국은행 중앙은행이 하는 일은 발권은행이에요. 지폐를 찍어내 돈을 찍어내고요. 그 다음에 정부한테 돈을 빌려주고 은행한테 돈을 빌려줍니다. 일반 개인들에게 한국은행은 돈을 빌려주지 않아요. 여러분들 한국은행에서 싸게 대출받아서 뭐 집 샀다 그런 사람 없죠. 그죠? 그래서 은행의 은행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통화정책 통화금융정책을 실시해서 물가안정을 도모하는 게 중앙은행의 가장 중요하고 숙명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외환관리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중앙은행의 기능인데 자 오늘 뭐에 대해서 알아봤냐면 그냥 이제 본격적으로 화폐시장을 공부하기 위해서 그 준비운동 수준으로 좀 알아봤습니다. 특히 오늘 중요한 개념은요. 유동성에 대해서 제가 강조드렸죠. 유동성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아멘